한 달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달하는 월간 소식의 청다운입니다. 먼저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 2월 중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6건으로 약 1억 7,09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구조는 총 402건 출동하였고 266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은 총 4,983건 출동과 3,529명 이송했습니다. 이어서 현장 출동 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현장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31분 남구 양가동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이 화재는 인근 텃밭에서 쓰레기 소각 중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연소가 확대되었으며 비닐하우스를 착오로 사용한 탓에 차량 한 대가 전소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니 지자체별 지정된 방법으로 분리소거하시기 바랍니다. 3일 뒤인 19일 월요일 오전 8시 41분 이번엔 북구 두암동의 한 건물 현관문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건물 2층에 있던 점유자가 흡연한 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담배 부시가 옆에 적지된 택배 포장지에 착화되어 생긴 화재이며 인근 소방서에선 신고 접수 1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의 그으름이 발생했으며 추가 인면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화요일 오후 6시 58분 서구 쌍천동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소방관들이 차량의 물을 주소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당시 신고자의 말에 따르면 인근 건물로 들어가는 중 차량의 엔진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119에 신고전화를 했으며 화재조사팀은 화재원인을 차량 모터의 전원을 제어하는 릴레이 바이메탈이 고착되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현장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45분 서구 상천동에서 주택 한쪽이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했습니다. 출동 장소는 고도가 있는 지형과 날씨로 인해 지붕 또는 담벼락 일부가 붕괴되었으며 구조대원들은 건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대피와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 후 구청에 인계했습니다. 3일 뒤인 2월 13일 화요일 12시 이번엔 남구 서창동의 한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는 1톤 미만의 트럭과 반대편의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트럭 뒷좌석에 탑승했던 동승자를 포함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외상과 출혈은 없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정책과 소방행사 소식을 전달하는 광주소방 소식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온도 상승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한 만큼 화재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진 내용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안정정보를 제공하며 화재 취약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 안전교육과 피난대피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우리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활동과 앞으로 오는 국회의원 선거, 가정의 날 행사 등 봄철 열리는 행사와 축제에 대한 화재 예방 순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31일 올해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그 중 광주지역 채용은 총 59명으로 공채 34, 경채 25명을 채용합니다. 시험 절차는 필기, 체력,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이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필기시험 장소는 3월 14일 목요일에 공지되고 시험 일정은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만큼 봄에 가족끼리 나들이 많이 가실 텐데요. 안전한 가족여행이 되도록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한 번씩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월간 소식의 정다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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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